텐트 안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텐트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가 많이 오죠? 이제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?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예 보시다시피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텐트가 어? 이제 안 날리나? 날리는 것 보이네 어? 추워요 바람 소리 이제 실들 정리해야 돼요 지금 저기 재활용물은 담아놨고 화목날로 불이 꺼진 상태고 저기 이제 8세코 25등의 날로 있는데요 저거는 저거 이제 저기까지만 다 태우고 갈 겁니다 이제 실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려고 이제 텐트 앞에다가 텐트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 차를 놔둔 상태고요 어? 차를 옆에 먹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고요 예 여기 아까부터 뷰를 가리고 있던 그 뭐죠? 카라반 네, 뷰 갔어요 여기 또 없어요 네, 그래도 뷰가 이뻐졌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죠 여기 물 1개인가? 여기 이렇게 색깔이 예, 습기가 차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어우, 비 장난 아니야 예, 어, 텐트에 다시 들어갈게요 오, 추워 잠깐 나왔더니 춥네 오,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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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예, 불 모두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비 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예, 이제 정리하고 갈 겁니다 슬슬 정리 시작할 거예요 야, 근데 걱정이다 이거 어떡하지, 이제? 한번 정리할게요 예, 정리하겠습니다 예, 정리하겠습니다 예, 정리하겠습니다